고객님이 사왔고 오신 FHD CR-2000 오메가 구성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게 더 멋있어 박스도 어마어마하네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얘는 또 DC가 이걸로 들어가네 짜증이 납니다 CR-2000 한번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데요 기계가 몹시 맘에 들어 와 땡크야 땡크 알루미늄 바디에다가 와 묵직해 와 진짜 막 망주를 내리쳐도 튼튼하겠는데요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유튜브를 하니까 거치대 봐봐 튼튼하잖아 그냥 후방 카메라는 역시 파인드라이브스럽게 부실합니다 디자인 부실하고 접착면이 너무 얇아 이건 노답이고 이런거 보면 화이트로 해갖고 고정 클립도 참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엣지 있어 보이고 진짜 좁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게 더 좋아 파인드라이브 진짜 각성해야 돼 우리한테 주는거 허접한거 주고 온라인건 이거 봐봐 디자인도 멋있고 묵직하잖아요 거치대도 투박하고 딱 와 뭐든지 투박해야 돼 얍쌀한건 싫어 단단하잖아 그냥 와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이 날 만나러 오셨다니까 더 주고도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잘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